여러분 재미있게 즐기고 계실까요? 저희도 첫 대화 특사라 그런지 지금까지 모든 행사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다면 해주실 게 있어요 저희가 대기구 택리를 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위클리를 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최고! 여러분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저희 위클리를 하나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최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 위클리 택을 바꿔서 알려드릴 건데 골뱅이 언더바 WEEEKLY입니다 네! 이가 세 개입니다 세 개!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아쉽게도 이제 한 곡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가 뭐일 것 같으세요? 하이프 댄스! 하이프 댄스! 뭐라구요? 하이프 댄스! 우와! 감사합니다! 저게 사실 혹시 모르시면 어떡하죠? 아 재밌다! 자켓에 애프터스쿨 하기로 했었는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프터스쿨 저희가 사실 팬층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팬층 공식 같이 해볼까봐요 하이프 댄스쿨 인정 가사는 우린 스케이트 보듬 위로 마치 춤을 추는 팔을 불러 너무 동동이에요 명성이신데 자리를 바꿔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룹 메모닭 가요? 같이 준비하고 파이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애프터스쿨 들려드리는 같은 그림을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여운 노래 오늘 호흡이 멀리 지혜의 지혜의 지혜까지 고맙습니다 백파트 최고! 고마워요 오늘 이 친구들이 재밌게 즐기나 봤으면 저희 동생에서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도 윙클레이 지금까지 윙클레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